그 의리의 사랑의 김보성에게도 좀 무서운 게 있습니까? 사실 뭐 개인의 건강을 보면 걱정이 많죠. 그러니까요. 그리고 또 건강검진을 한 번 더 받아본 적이 없으시나 보다. 그래도 한 번 받아보야 되지 않으실까요? 저는 혈압이 무지하게 높은데 그러니까 의리 한 번 할 때마다 한 혈압이 50 올라가. 진짜? 오늘도 그러면 한 500 올라가세요. 그렇죠, 그러니까 혈압이 안 높을 수가 없어. 고혈압인데 약을 안 먹어요. 그런데 드셔야죠. 그 예전에 장수들이 나를 따르라! 정을 무지거라! 혈압이 안 눕을 수가 없잖아요. 예전에 그 장수들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. 아니 근데 형님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전을 했고 건강하게 오래 좀 혼동하시려면 또 저희들한테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시려면 또 이렇게 살다가 안 돼 안 돼 안 돼. 아 그래도 좀 건강검진 좀. 갈 때 가는 거지 뭐. 뭐 부족하게 큰 병이 나올 것 같아서 조금 겁나기도 하고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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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